하트시그널 시즌4 신민규가 김지민에 대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이날 벚꽃 나들이를 함께한 신민규, 이주미, 김지민, 이후신은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어 이후신이 신민규에게 김지민의 장점에 대해 물으며 시선을 모았는데요. 신민규는 내 나이 때쯤 되면 내 감정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민이를 처음 만났을 때 지민이가 약간 내 안을 때려서 깨우는 느낌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신민규의 고백에 이웃신도 공감했었다는데요. 이어 신민규는 김지민을 보고 새로운 걸 많이 느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웃신이 신민규에게 지금은 왜 싫어 지민이가? 라고 너스레를 떨며 웃음을 자아냈었는데요. 한편 신민규는 초반에 김지민과 썸을 탔으며 마지막 러브라인 결과 유희수를 향했기에 신민규에 대한 확신을 보이는 유희수와 최종 커플이 될지 아니면 김지영으로 마음이 변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